헬로우 에브리원 하와유? 굿? 좀 가식적이죠? 헬로우가 괜찮습니까? 어쨌든 헬로우구요 여러분들 쌤이 지금 칠판에 뭘 많이 썼는데 우리 반이요 여러분들 필기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사실은 쌤님이 안 보고 해도 상관없죠 독해 연습을 시킬 때 하고는 뭘까? 스크린을 보면서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쌤이 굳이 칠판에 쓰는 이유는 아마 반드시 설명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13페이지에 10번, 12번의 별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페이지에 몇 번입니까요? 21, 22번의 별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별을 빡빡 치시고 그러고 나서 됐죠? 그러고 나서 쌤을 보시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지금 칠판에 4개 문장을 쌤이 상징적으로 적어놨습니다만 4개 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하거든요 여기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2번, 3번 이것도 학습을 아직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자기께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13페이지에 10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various 시장 various animals 그래서 주어가 낫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쌤하고 이제까지 배운 거가 주어 동사에 줄긋는 연습이 최고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토익 걱정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문장 보는 보고 나서 반드시 어디로 옮겨가셔야 됩니까? 점수대가 잘 들으십시오 나의 점수대가 아직 염덤이가 600점 이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600점 이하거나 아니면 염덤이가 400블라블라다 이런 친구는 선생님이 기초 토익 선생님 수업을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토익 점수대가 염덤이가 550에서 염덤이가 그 이상이다 그런데 점수가 뭔가 이렇게 꿈지락거리지도 않고 뭔가 좀 이상하게 점수하자 안 오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장 보는 하고 나서 뭐 합니까? 해커 토익을 하는데 파랭이 책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근데 여러분들 그죠? 모든 학생들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교제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텐데 그런데 아마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 책을 다 동영상으로도 보시고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마 근성근성 보셨거나 아니면 진짜 이게 왜 이게 정답인지 이건 왜 오답인지 분석하시면서 문장 구조 싹 다 분석하고 저기는 어휘 공부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단정인 선생님 해준 거 다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저 책만 있어도 만점 말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만점 930은 말 수 있겠다 암만 못 맞아도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데 선생님 이렇습니다 내가 선생님 400점도 다 안 되고 450점 이러고 내가 진짜 기초가 약합니다 그런 친구는 토익 공부하기 전에 뭘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초하고 그 다음 뭐? 실용용문법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안 하고 그냥 토익만 하면 안 됩니까? 무슨 시험 점수가 안 올라요? 리스닝이 절대 안 올라요 그런데 RC를 선생님이 막 찍기를 선생님이 나름대로 기초 토익을 청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기초 토익 청강하시면 영상 강의든 모든 강의든 청강하시면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수업을 했거든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문법 정리 안 하고 기초 토익 해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전혀 못합니다 점수가 안 오른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어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영어라는 괴물은 기초가 약하면 400에서 450, 500 다 무미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용법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것이 제 1박 5 그리고 선생님 제가요 마음이 급해서 도저히 550점이거나 600점인데 문법 정리 저는 뭐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기초 토익 파트하고 그 다음 뭐? 핵허스 토익 파트로 올라오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저런 친구도 있잖아요 기초 토익도 우리가 앱이 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요? 기초 토익 파트 세븐 있죠? 이 반을 샘이 강추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반한테 그래서 이 반에 가시면 샘이요 끊을 끼 우리 했는 거 하고 토익 파트 세븐이 좋아하는 시험 경영상 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 다 지금 공부하셨잖아요 토익 파트 세븐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내가 지말선 너랑 좀 많이 했거든 이런 친구들은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그거예요 You are well equipped 뭐예요? 에너지 장착이 다 된 거거든요 장비를 갖추셨으니까 점수를 향해 체력을 다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핵허스 토익 하시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리스닝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합니까요? 토익 파트 세븐을 석 달 공부합니다 석 달 3개월 여러분들 3개월 하기 전에는 웬만큼 점수 내공발 읽는 친구 말고는 점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쌤이 맥시멈 3개월 줬고요 보통 보니까 한 6주 지나니까 점수 나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쌤이 말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쌤이 우리 대구 지방학생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보통 보면 서울에는요 집중반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들 수업을 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엘시 그러니까 파트 오류가 아닙니까? 파트 오류 1시간 그 다음에 엘시 1시간 파트 세븐 1시간 그래서 3시간을요 수강증을 같이 안 끊으면 못 끊도록 해놓은 데가 거의 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점수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학원에다가 그냥 파트 오류 문제기적기적 열정 풀고 집에 가는데 서울 애들은 그거 1시간 하고 파트 세븐 1시간 하고 또 리스닝 1시간 하고 엘시 1시간 하고 세배 에너지를 투자하니까 점수가 오른 것이지 걔들이요 눈이 다섯 개 달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쌤 말은 콧구멍이 세 개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쌤은 대구 지방학생들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고 그거 못하면 쌤님이 누가 침뱉는 격 아닙니까? 쌤님이 지방에서 용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요 뭔가 이렇게 쿵짝이 맞아야 되지 않나 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 공부 계획 잡으실 때 엘시가 내가 점수 때 자체가 아 니쌤 뭐 문법 정리했는데 토익이 목전에 왔죠 지금요 엘시가 그래서 점수가 너무 바짝 급한 친구들은 근데 그거 옛날에 선생님 보니까 지금 카페 가시면 엘시가 수기관계 올라와 있는데 그 학생은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이런 학생 있잖아요 그냥 지말 선생님이 해커스 토익 한다 하니까 그냥 해커스 그냥 들었어요 토익 필요 없는데 근데 거기 수기 보시면 그 학생이요 해커스 토익 듣기가 정말 그 도움이 말 받았다 왜냐면 끊을 길을 매일매일 워낙 많이 하니까 문제 풀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무원 시험할 때 일단 영어는요 제일 클라스에서 그걸 수놨습니다 이번에 구급됐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급됐으니까 그 다음 말까요? 장가가 가겠죠 보니까 어쩐 데 구급되니까 대본다 이제 그 다음에 샘 인사 올 때 여자친구도 있고 오던데요 그 다음 청첩장 오고 뭐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다들 그렇게 하되 영어는 자기가 그 공무원 클라스에서 탑이었대요 그 전에 영어만 열심히 해야 돼 일단은 그죠 그러한 학생은 뭡니까 체력을 다하니까 암기가 뭐하니까 당연히 묻죠 여러분들 우리가 샘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학생들 그래서 그 학생은 공무원 준비하는데도 이거 법지다 왜냐하면 끊을게 워낙 단어 어려운 거 많이 나오니까 해커스 토익이 그러니까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러랑 리듬 타셔서 샘이 딱 지금 뭔가 정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힘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샘이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우고요 모르는 뭘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샘이한테 쫓기 보니 카페에다 글을 올려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묻고 답하기 여기에다가 글을 좀 올려놓으시고 오늘 우리 하는 것도 장문독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파트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어를 찾으셨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그러면요 various animals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면요 주어가 나왔죠 동사 누굽니까 have 목적은 누굽니까요 or my shells 주어 동사 목적을 다 끝났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양한 동물들은 뭐를 가진다 껍질을 가진다 초동사 목적을 다 나왔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뭐예요 우리가 명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를 형용하는 뭐 형용사 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배웠습니까 여섯 가지 형용사 형용사 구 형용사 절 크게는 세 가지고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면 여섯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를 횡안이 꿰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형용사 쇼 한번 읽어볼까요 that keep 시작 that keep 멈추세요 여러분 느낀 것은 일단은 관계 대명사 주격이 낫다는 게 느껴집니다 관계 대명사 relative pronoun이고 주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정답이 이겁니다 themselves가 맞아요 them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대명사 제귀 대명사 여러분 제귀 대명사는 언제 씁니까요 주어랑 목적으랑 뭐 똑같을 때 쓰죠 그리고 만약에 주어랑 목적으랑 다르면 뭐 씁니까 그냥 대명사 쓰고 그런데 주어랑 목적으랑 똑같으면 뭐 써야 됩니까 제기대명사 써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냐면 이거 정답이 themselves은교 대민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너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래야 되죠 that이 받는 게 누군데 지금 본질이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 31 아니 13의 10번 문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아마 문장 모으는에서 나왔는 그 문장 중에서 더 더 더 베스트 탑 파이브에 들어갈 만큼 어려운 문장이에요 사실은요 백강인 것에도 그래서 이걸 딱 공부하고 나면 뭔가 감동이 하나 올 겁니다 기다려 보시고 나 various animals have a shell that keep them selves or them from growing beyond certain size 염두 쌤이 보카 22,000 할 때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카 22,000에 그죠 여러분들 기준치보다 넘었으면 항상 뭐 씁니까 비엔드 그죠 염두에서 우리가 뭐든지 기준치보다 넘었으면 뭐요 more than beyond 또 뭐요 그럼요 over 맞죠 그럼 뭐 씁시다 그러면 특정한 사이즈보다도 여러분들 더 크게 자라는 것으로부터 뭐 했답니까 keep 막아준다는 얘기죠 keep from ing 여러분들 그럴 때 오늘 보카 22,000에서 선생님이 뭐를 했습니까 뭐를 삼가하다 동서 뭐 합니까 refrain from ing 또 필요시간 단어 뭐 prevent from ing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목적을 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다 염두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생말 본드가 어떤 특정한 사이즈부터 더 크게 자라나는 것을 갖다가 막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두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제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시 받는 게 누군데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딴 게 아니고 명사가 나오면 선생님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명사가 나오면 선생님이 형용사 쇼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명사를 형용하는 형사가 한 개만 나옵니까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도 야를 수식하고 연마도 야를 수식하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기똥찬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명사가 나오고 나서요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 쇼를 여기 이렇게 쓰고 나서 동사 목적음만 탁 쓴 뭐예요 주어가 어때요 너무 크죠 영어는 머리 큰 거 싫어합니다 느끼셨죠 머리 큰 거 너무 싫어하니까 가짜 주어 머리뽕 갖다 놓습니까 잇 그죠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머리가 너무 큰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도치도 시켰던 기억나세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행복하여라 보호 먼저 쓴 나서 who are poor in spirit 영어의 상태가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래서 다 어떤 행위입니까 주어가 큰 게 싫은 거예요 뽀다고가 안 나는 거지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것도 그래요 잘 보세요 얘를 딱 쓰고 나서요 형용사가 얘를 수식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때요 너무 크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들은 어떤 용의가 짱구를 굴리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야가야를 수식하는 건 인정하는데 이 뒤에다 갖다 놔야겠다 왜요 너무 주어에 붙이니까 너무 큰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샘이 이제 막말로 미친 독해입니다 얘들의 포음 따지려고 그러다가 우리 학생들이 좌절해서 영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버전이라면 명사 바로 뒤에 뭐가 붙어줘야 돼요 형용사가 붙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렇게 하니까 지네가 머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얘를요 문장 제일 뒤에다가 딱 붙여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어때요 얘가 얘를 수식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얘도 얘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때요 여러분이 명사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뒤로 염더미가 보냈으니까 적극적인 의미로 봤을 때 도치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사람 잡는 겁니다 우리가 맞죠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로 샘이 이 문장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이 껍질을 가지잖아요 왜요 그런데 왜냐하면 껍질을 가진다는 얘기는 그 껍질 이상으로 beyond certain size 우리가 몸이 자라는 걸 막기 위해서 껍질을 가지잖아요 맞죠 여러분요 갑각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겁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가진다 뭐를 가진다 껍질을 가진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왜 동물들은 껍질을 가진다고요 어떤 특정한 사이즈부터 그 자신이 자라나는 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특정한 사이즈 이상으로 비연드 넘어서서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신을 특정한 사이즈보다도 염더미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껍질이 미가 그걸 원하는 것은 동물들이 그렇습니까 동물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야가 바라는 것은 염더미가 야가 야를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껍질이 껍질 자체를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샘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동물들 그 동물들은 염더미가 대시 받는 게 쉘이에요 애니멀습니까 애니멀 그래서 정답은 댐이 아니고 댐셀브스가 나온 거예요 아시죠 샘이 금방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샘이 문장 보는에서 탑 파이버에 들어갈 만큼 어려운 문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어나서 솔직히 말했어요 본이 처음이죠 이게 바로 영어가 좋아하는 밸런스 균형의 미입니다 주어가 큰 거 머리 큰 거 싫어합니다 영어는 아시죠 그래서 머리 큰 거 싫어하니까 도치를 시키기도 하고 보호를 앞으로 빼버리죠 그렇죠 blessed are those who are pure and spared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there is a man standing over there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 균형미도 있어요 강조도 되지만 또 어떤 게 느껴집니까 가조 진조도 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박 문장이죠 여러분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요 여러분들 이만큼 하는 말이 various animals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뭐예요 대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써버리게 되면 뭐예요 동사 목적어 완전 꽁지같이 알막하잖아요 뽀다구가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조동사 목적어 다 쓰고 됐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장입니다 선생님 지금 하는 문장이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나서 해석해 볼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시 받는 게 껍질입니까 동물들입니까 동물들 그럼 잘 보세요 다양한 동물들 그것들은 껍질을 가진다 그러면 그 다양한 동물들은 유지시키는데 막는데 그 스스로를 어떠한 특정한 사이즈를 사이즈보다 더 크게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막아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시 받는 게 껍질입니까 아니면 애니멀즈입니까 애니멀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순서가 그렇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various various animals that keep themselves from growing beyond certain size 그러니까 뭐예요 몇몇 여미가 다양한 동물들 특정한 사이즈 이상으로 그들 스스로를 목커드로 막기를 원하는 그 동물들은 뭐를 가진다 껍질을 가진다 아시죠 그게 다예요 사실은 주호동서 목적은 매장식 사명식 문장 중에서 제일 빡신 문장입니다 나왔어요 드디어 나올게 아시죠 쌤이 왜 칠판 보고 하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한번 매를 맞아놓으면 독경 마실 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이 안 붙죠 니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꾸자꾸 틀리다 보면 맞추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고른 경우가 있다는 걸 쌤하고 지금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 듣다 보면 잘 있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도 박살해요 쌤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반 영어로 옆넘이가 이거 쌤 살짝 지우고 영어로 우리반이 우리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위가 떠오르세요 맞죠 왜 이렇게요 다시 우리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위가 떠오르잖아요 우리반 금방 위가 떠오르시면 10점 만점에 독해 버전을 봤을 때는 5점밖에 쌤 안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반이 10점 만점에 5점이고요 나머지 5점을 더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점을 받고 싶으면 쌤 지금 한 얘기를 잘 듣도록 합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노즈 시리즈가 나오면 쌤 뭐라 합니까 뒤에 뭐뭐 하는 뭘로 해봐라 뭐뭐 하는 사람들 했던 기억나십시오 그런데 쌤하고 이런 거 있어요 12번도 정말 중요한 문장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노즈 버스죠 노즈 버스 토익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노즈 버스죠 그렇죠 그러면 노즈가 주어예요 그러면 후부터 이렇게 쌤 썼습니다 여기 보세요 후아 하시죠 후아 오버 그분은 할 말이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다 참여의 거짓이요 참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니까 접속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쌤요 기초 토익 때부터 연락 연습만 했죠 발로 때리고 세무쳐서 종속절인 거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속절 중에서도 앞에는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쇼예요 그럼요 형용사 쇼 아시겠죠 그럼 보십시오 노즈 버스 우리 어떤 우리 후아 오버 피티파브 이어 이즈 올드 탁 닫으셔야 되죠 염더미가 슈드 겟 염더미가 동사입니다 목적 목적 보고 나오는데 여기서 쌤하고 싶은 말 이거요 아이고 나왔네 오벌 대신에 쌤을 하고요 몸을 지나서 55세 이상 그럼 뭐요 비엔드 혹은 뭐라고요 모어 댄 근데 나이가 55세 이상 그러면 전치시 전치사 뭘 쓰는 거 좋아하나 오버 좋아하죠 그러면 반대는 뭐요 언더 55세 애 그럼 뭐요 애 시험지 고려 나오죠 그러면 오버 보십시오 55세 이상인 사람들은 뭐 하는 거 중요하다고 슈드 겟 목적 목적 보고 받는 게 중요하죠 시키다 그러면 여기 혈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혈압이 뭐요 블러드 프레셔 혈압으로 봤을 땐 뭐요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점검 되어집니까 점검 되어지죠 그래서 게시 사약동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즉 해부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55세 이상은 뭐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혈압이 점검 되어지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레귤러리 정기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은 혈압을 많이 재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쌤 쓰고 있는데 더 중요한 얘기에요 한 게 있는데 쌤의 말이 포인트 이거에요 우리가 금방 쌤이 금방 뭐 많은 사람들 그러면 뭐 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요 도즈죠 근데 지금은 도즈입니까 도즈 버스입니까 도즈 버스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쌤이요 아월블러드 여러분들 프레셔가 맞을까 아니면 우린이 대열이 아이고 대열이 맞을까 이렇게 쌤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 시험 문제 이래 나오거든요 딴 게 아니고 여기요 보니까 도즈 이때는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삼신데 지금 도즈입니까 도즈 버스입니까 도즈 버스입니까 도즈 버스죠 어떻게 합니까요 우리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잡으십시오 알고보니까 뭐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후이하는 우리들의 사람들 하는 말은 뭐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들의 사람들 합니까 우리들 그럽니까 우리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근데 왜 선생님 지말선 너는 위라는 말을 놔두고 이렇게 씁니까 여러분 거기 두고 계십시오 여러분 관계 대명사는 뭐라고 세며 대명사죠 여러분 대명사를 대명사가 받을 수는 있답다 없지 명사를 받는 게 뭐예요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훈의 있답다 없어요 그러면 뭐뭐하는 우리들이라고 얘기할 때 위훈의 있답다 없는 거죠 근데 뭐뭐하는 우리들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여러분들 그럴 때 비법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를 이용합니까 위를 씁니까 도즈 버스로 풀었습니까 도즈 버스로 풀었는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머릿속에 별이 팍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통 보면 여기에 블랭크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 자동화 돼 있어야 되죠 뭐 많은 사람들을 뭐로 집어넣셔야 됩니까 노즈로 집어넣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수가 높은 공부를 하십시오 수가 높은 공부 와그런가 고민을 해가 깨달아야 기억이 오래가지 근데 기계적으로 토익물자는 몇 개 찌고 있다고 영어가 성장하고 별로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했다고 성장하지 않죠 계속 듣고 암기하고 따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언젠가 영어 회화를 잘해야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위를 못 쓰죠 위훈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뭐하는 사람들 그러면 노드 후지만 뭐뭐하는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위훈을 못 쓰니까 도즈 이용해서 어떻게 쓴다고 보시면 노즈버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우리들 그럼 뭐가 또 의미가 위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떠오른다 노즈버스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다른 점이에요 위를 쓸 때는 선생님이 평범하게 그냥 뭐하면 됩니까요 그냥 우리라고 얘기하고 노즈버스로 풀어 쓰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요 삐리리 하는 우리들 이렇게 뒤에 수십억 구가 따라 붙일 때는 위후가 안 되니까 위를 세 단으로 노즈버스로 풀어 쓴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위만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유죠 노즈버스로 하는 여러분들 그럼요 유후는 있다 보다 유후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못 들어봤죠 근데 이건 된다고 해보세요 도즈 오브 시작 노즈버스 유후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고요 그들 한 번 머리 숙여서 뭐가 들어옵니까 뎀 그들 한 번 뭐요 데이 그죠 근데 그 말고 풀어보세요 뭐만 하는 그들을 해보세요 도즈 오브 시작 노즈버스 이렇게 풀어 쓴다고요 아십시오 그러면 이거 다 복수죠 여러분들 우리들 그들 사람들 중에 세 개 아닙니까 복수 세 개 외에 놔야 되죠 관계대명사에 조심할 점을 선생님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용사 쇼에 아 그죠 그럼 이제 좀 쉽죠 그죠 55세 이상의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우리들은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혈압이 점검되어지도록 그러면 그들의 혈압입니까 우리 혈압입니까 우리지 그죠 그래서요 도즈 보고 대혈하면 빵 그래서 아웃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재밌죠 그 다음 가봅시다 박싱이 재밌습니다 원래 근데 그렇게 두 개 딱 쓰고 나서요 샘하고 또 할 게 있는데 아 염덕이가 18번에 21번 가이전에 오랜요 샘이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니서 아 찾았다 27 18에 27번 12개 샘이 쓸게요 이거요 27번 18페이지에 27번 찾으셨죠 그죠 샘 그거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샘 쓰겠습니다 우리방 보고 해석해 보십시오 샘한테 30초 주세요 언제네 nd 채쏘 1 4 4 LEA 9 8 10 10 11 10 20 자, 얼마나 쓰셨어요?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얼마나 27만 선생님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 오늘 인제는 주제가 뭐였다고 세며 여러분들 형용사쇼의 예외를 하나씩 인제는 챙겨 나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명사가 나오고 나면 형용사쇼가 발 앞에 있는 것을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것을 꾸밀 수도 있고 오늘은 특이하게도 뭐라고 세며 주어디에 꾸미는 것이 뒤에 갖다 붙는 경우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우리라는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는 몇 개가 떠올라야 된다? 두 개, 위와 그다음 말합니까? 노즈 오브 어스 그들 그럼 뭐라고요? 데이하고 또 뭐? 노즈 오브 우리만 다 어디 갔어요? 데이하고 또 뭐라고? 노즈 오브 웜 전치사 뒤에 목적격서야죠 또 유 말고 또 뭐라고 했다고 세미야 뭐뭐 하는 우리들 당신들 할 때 무슨다고요? 노즈 오브 유 가이즈 많이 들어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즈 오브 유 가이즈 후 스타디 토익이 그쌤? 이렇게 들어간 거야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세모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대박이에요 또 그리고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빡시고 어려운 걸 합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지난번에 하면 했거든 여러분들 다 같이 다 합니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후드나 여러분 오브 위치가 있잖아요 뭐뭐 어이 그죠? 그래서 야외 해석하는 방법도 세미 한번 때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 야외에 해당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보도록 합니다 27번이죠? 여러분 18회 여러분 그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요 요소만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 마음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놓쳤죠?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그러면요? 액터즈 동사 누구예요? 자 재밌네 동사 나올 때까지 여러분 필기한 척하지 마세요 아까 필기 다 하셨잖아요 다시 여러분 액터즈 쓰고 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다 참여하고 지시오? 참 개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고 나서 진짜 동사가 나올 때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진짜 동사 뭡니까? 정말 잘하셨죠? 그러면 주요 요소 한번 읽어줄까요? 쌤한테 액터즈 시작 액터즈 워즈 석세스포 그죠? 월드 됐습니까? 월드 됐습니까? 월드 있어야 되는데 그죠? 쌤 참 있었구나 쏘리 그죠? 여러분 내가 다시 읽어볼까요? 액터즈 워즈죠? 액터즈 워즈 석세스포 여러분요 주요 요소는 되게 쉽네 배우들이 대박이었다 이 말이죠 사실 그죠? 주요 동사 주격법 매정식? 이영식 근데 여러분요 문제는 뭐예요? 어떤 배우들? 그게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들이 대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배우들? 됐습니까? 우리가 종속절이 지금요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랬을 때 야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쇼라고 샘이? 형용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을 직독 직해하시면서 원빵에 가는 것이 참 실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관계 대명사는 대답할까요? 접속사다 참 의미가 거짓입니까? 참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다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 그러니까 샘이 이런 거 연습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토익이라는 문장이나 아니면 공무원 편입 문장 즉 긴 문장은요 뭐든지 뭐예요 명사관계 나오면 정말 지저부리하게 어떻게 합니까? 명사대보가 많이 따라붙어 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싹 다 형용사 형사구 형사절 근데 그것을 얼만큼 빨리 내가 이해하는가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문장을 보실수록 성공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보세요 그래서 파트 7도 딱 읽어보면 이 연습밖에 안 합니다 샘하고 사실은 또 해크스토이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습밖에 안 해요 기초토익도 그렇고 근데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요? 이걸 빨리 못 읽으니까 주절을 읽어도 얻는 게 별로 없죠 주절을 다시 읽으세요 Actors worth Actors worth successful 주절만 가지고는 의미 전달력이 떨어져서 안 돼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하고 보세요 배우들이 대박이었다 왜? 뭐 했는데 배우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종속절을 빨리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 겁니다 근데 어떤 배우들입니까? 후즈가 나오면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뭐라고? 샘이 대명사의 소유격이니까 야를 받죠 염덤이가 야를 받고 의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배우들 여러분들 후즈를 누구에게 합니까? 배우들의 의미가 배우들의 기능이 염덤이죠 근데 이상해 그러면 무슨 뭐예요? 또 뭐예요? 워뇨? 이시 나왔죠 또 뭐예요? 워즈가 나왔죠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러나죠 그래서 이 구조가 아마도 샘 보기에는 우리 많이 받는 것 중에 재빡심 구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 이겁니다 원래는요 염덤이가 주호동사 썼을 때 야간 뭘 합니까요? 종속절을 해서 가져오고 야간 뭘 합니까? 여러분 진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 해커스토이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해커스토이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때 샘이 이 문장을 또 얘기를 하면 더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절은요 무시하고 종속절을 읽어보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샘이 시킨 거 보세요 액터를즈 염덤이가 하고 액터를즈 펑션 넣어볼까 자 여러분요 소유격이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It was actors 주시죠? It was actors function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요? 여러분들이 배우들의 기능이었다 이 말이죠 뭐가 뭐가 투 임바브 오디언스 뭔지 알겠습니까? 청중을 포함시키는 흡입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었다? 배우들의 역할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당연히 청중을 염덤이가 임바브 포함시키는 것은 배우가 할 일 아닙니까? 영국에서 그래서 그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동사대의 말합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배우가 누굽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뭐를 가져와야 됩니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뺐어요 그런데 주격이 아니죠 배우들의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주격입니까? 목적교입니까? 배우들의 의견과 소유교입니까? 소유교입니까? 그래서요 후스입니까? 훔스입니까? 후드스입니까? 후드 펑션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시죠? 여러분들 의미가 많이 쓰냐고? 많이 안 온 문장입니다 우리반 본인 처음이라서 그렇지 아셨죠? 그러니까 쌤이 안 갑니까? 문장 본인을 공부하는 이유가 실용용법에서 봤던 평범한 문장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독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반이요 독해반에 가셨을 때 후이 뭐야 비동사의 주격포 어디 갔니? 지금 의미가 가져와 진전하고 어디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배우들 배우들의 기능이다 뭐시뭐시 이었던 것이 뭐 했는 것이 투이야 청중을 포함시킨 것은 뭐였다? 이었다 배우들의 기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청중을 포함시키는 배우들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대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청중들하고 같이 호흡을 잘 맞췄겠죠 배우들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토익 파트 7 같은데도 이럴 때 많이 나옵니다 리뷰 같은 거 리뷰가 뭐예요 비평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비평가가 누구예요? 바로 그러니까 크리틱 비평가들이 리뷰할 때 비평 쓸 때 그 연극은 대박이었다 특히나 누구요? 배우들의 흡입력 이때 임바브 개념 뭐 똑같습니까? 우리 북한 이만에스 배우는 거 Observe 흡입하나? 청중을 흡입하는 그 힘이 엄청났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됐죠? 고급 문자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진짜로 파트 7하고 파트 5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북한이 알고 있는 문법 지식만 가지고는 잘 못 넘어가요 비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보죠 그러면 21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십시다 그리고 선생님이요 좀 못된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관계되면서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견뎌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번에 21번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건 좀 쉽다 여러분들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인언어탐 시장 인언어탐 투 오오오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선생님이요 해커스 토익 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기초 토익 할 때도 정말 얘기 많이 한다 토마토 책 있죠 토마토 토익 할 때도 얘기 많이 하는데 영어는요 딱 끊고 나서 여러분이니까 콧말 중심으로 확 끊고 울만 다 하는 거다 무슨 쇼? 부사쇼 아닙니까? 맞죠? 그럼 보십시오 전면구 전면구 계속 리듬 타겠죠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오 인언어탐트 어탐트 투 부정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동사하려는 의도에서 동사하려는 시도에서 전체 인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토익 파트 파이브 시험 문제 꿀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뭐 하려는 의도에서 컨트롤 인플레이션 아마 이게요 실강 수업이든 영상 수업이든 간에 대부분 다 아마 이 수업 듣는 주에 뭐가 있습니까? 토익 시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첫 달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번 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익 시험 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오전반에 잔소를 좀 했습니다 피치를 올리셔야 돼요 초치기 하듯이 학교에 기말고사 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긴박감을 갖고 토익 공부를 한 치기 한 5일 전부터는 어떡합니까? 이제까지 토익 자료로 자기가 한 달 동안 준비했는 거 싹 다 꺼내놓고 착착착 외우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이 해커스로 이번에 수업을 하려는 이유가 해커스에 단어성이 돼 있는 거죠 참 잘 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반이 안 외워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만 봐도 떡을 쳐요 시험 점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가 모아놨는 책을 싹 한번 보고 여러분들 시험을 치시는 거랑 그냥 학원 댕겼으니까 점수 오르겠지 이렇게 치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안 다닌 것보다는 나은데요 여러분들 원래 마지막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익 시험 치기 전에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싹 다 자료 꺼내셔가지고 여러분들 네가 반드시 한 번 더 보고 치셔야지 기억이 나지 안 그러면 기억이 이런 거 있죠 오해 생각하면 들어봤는 것긴 한데 기억 안 나가 틀리면 더 짜증난 거 하시죠 그러니까 토익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인어 탐트 투 부정사는 뭐라고 생각해요 동사하려는 차원에서 시도해서 말려 한 거야 여러분들 컨트롤 인플레이션 바이 여러분들 이런 단어 모르시면 혼납니다 바람을 가사 없이 eliminate 그죠 여러분들 네가 선생님이 항상 카이라 뱅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밤 소거되어질 사람은 집에가 불려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빨리 짐사가 집에 가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명씩 후보자한테 사진 하나 주면서 모델 뽑기 놀이하고 할 때 소거하다 동사 뭐예요 eliminate죠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 문장이요 여러분들 세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까지 부사 쇼니가 잘 보십시오 사회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렇죠 사회복지회 때 그랬던 거 사회 프로그램을 없앰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뭐 하는 거 통제하려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사회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요 생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밀가루 주는 거 여러분들 밀가루 끊어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독거노인요 여러분들 지원들 가는 거 끊어보고 여러분들 그런 거를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라 하는 정치관은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그러니까는 아무라도 그렇게 하고 싶합니까 꺼리겠습니까 꺼리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욕을 놓여야겠어요 그 욕을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거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는 시도에서는 되어라 뭐가 있답니까 ethical limits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바로 ethical limits 도덕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도덕적인 한계입니까 beyond the which 비언드가 전치자로서 뭐뭐를 넘어서서 위치가 받는 게 뭐예요 그 도덕적 한계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 도덕적 한계를 받는 게 야죠 그죠 도덕적 한계를 넘어서가지고는 많은 바람가 economist 그죠 바람에 갖다 저 politicians 그죠 그 도덕적 한계를 넘어서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은 be reluctant to go 아닙니까 그 선을 넘는 것을 여름미가 be reluctant to 부정사 꺼리다 기꺼이 하려고 꺼리니까 꺼리는 거죠 욕먹기 싫다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뭔가 고개 번쩍 들어볼래요 be reluctant to go beyond ethical limits 맞죠 그럼 보십시오 그 도덕적인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한계를 넘어서서 가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전사 플러스 명사를 어떻게 합니까 광대 명사를 여기다 또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야하고 야하고 공통점이라서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go beyond 명사는 굉장히 많이 쓴 수거시험이죠 선을 넘다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딱 보자마자 느낀 것은 선생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한계가 있죠 소셜 프로그램을 그래서 손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맞죠 아무래도 그걸 하고 싶어 합니까 꺼림이 꺼린다는 얘기죠 직독직해 하실 때 비언드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도덕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가는 걸 좋아합니까 꺼림이가 꺼린다 넘어서서 전치사 비언드죠 만약에 만약에 from which가 넘어요 그 도덕적인 한계로 붙어 만약에 of which가 넘어요 도덕적인 한계 의 선생님 그렇게 해야지 얼렁뚱뚱 넘어가면 혼난다는 얘기야 바로 그겁니다 아시죠 그럴 때 못된 시험 문제 뭐 주겠습니까 전사 시험 문제 주십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는 뭘 풀어야 됩니까 일단 which가 받는 게 뭐요 도덕적인 한계죠 그럼 어디 가서 풀어야 돼 여가 가서 풀어야 돼 여가가 고 비언드 도덕적 한계야 무슨 말 알았죠 즉 도덕적 한계를 넘어가는 걸 꺼리다니까 근데 비언드 위치가 어디옵니까 광대염에서 하니까 앞으로 싹 가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님 이 말을 야복을 푸는 게 아니고 고 비언드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대박 표정이 진짜 안 좋은 거 아세요 그죠 근데 그래 한번 맞아보는 겁니다 매를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 저 인사 불어선 한계 내면서 그런 거 근데 쌤이요 코 따까리만큼은 안 어렵거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도 안 내놓으니까 어렵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아 종석절 안에서 해결하는 거 맞구나 이렇게 이해가시죠 고 비언드 여러분들 선을 넘다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도덕적 선을 넘는 거 다 싫어하지 욕먹는 데 누가 주어야겠어요 그래서 비 릴럭턴트 초보정사 머머럭거리다 아시죠 바로 릴럭턴트 오이쇼 문제에 여러분들 토이 파트 5에 오이쇼 문제 뭐 나오나 릴럭턴트 같은 말 뭐 씁니까 오 이름 짠 거죠 기꺼이 제가 선을 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럼 비 윌링 투 부정사입니까 아이고 선 넣는 거 싫어요 해보세요 윌링이요 안 윌링이요 안 윌링 그래서 비 안 윌링 투 부정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꼬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사하는 것을 꼬리다 비 릴럭턴트 두 비 안 윌링 투 그죠 여러분들 반대말은 비 윌링 투 기꺼이 하다 맞죠 시험 문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요 샘이 또 대박 치는 거 한 게 더 해보고 싶은데 그럼요 뭔데 짜 오는 문장 네 개 다 가만 고개 돌보십시오 아 샘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세요 What I like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쓴 것은 이즈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예요 이즈 보는 순간 이거는 뭐라는 걸 느꼈습니까 그럼요 주어 그러니까 무슨 절 명사절 샘이 관계대명사 중에서 뭐만은 것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것은 뭐라고 샘이 유일하게 what 그죠 그리고 복합관계사라고 말씀드리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섯 가지를 암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용용법 이수업에서 여러분들 연락 열심히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게예요 그럴 때 관계대명사니까 해석할 점을 뭐라고 합니까 뭐만은 것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것 What I like 여러분들 그런데 종속절만 읽어보세요 What I like 어? Like의 목적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 보십시오 아 이런 뭐야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What hurts 가슴 아픈 것 아셨죠 What hurts is 그럼 뭐요 가슴 아픈 것은 이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Is to 동사이다 아니면 What hurts is that 대디야 사실이다 우리 관곱으로 두고 계세요 그러면 이때 전체가 무슨 절입니까 주어져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건 무슨 절입니까 주격 보호자니까 무슨 절입니까 역시 명사절 그죠 대디야 사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랑 강아지가 죽었어요 개가 한 마리 죽었다 칩시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반이 개도요 왜 이렇게 사람처럼 샘이 패스 길러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정주고 기르면 쓰던 볼펜도 정의가죠 그런 마음이 뭐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쓰는 왜 이렇게 비웃어요 그치 내가 이렇게 애착 갖고 쓰는 거 볼펜으로 그거 있으면 공부 잘 되고 왜 샘이 공부할 때는 왜 하도 맘붙일 때가 없어서 어떤 날은요 볼펜 똥 나오는 거에다가 볼펜 똥 그거 왜 되게 잘 쓰여있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한 번만 집에 가고 그랬다 속상해가지고 좀 너무 심략하게 보입니까 뭐 공부할 땐 그렇지 않나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고 버느러블 하잖아요 그 뭐라 합니까 심략해지고 샘이도 토플 공부하고 유학 준비하고 갈 때 그랬던 것 같아 막 잘랐던 볼펜 떨어뜨리고 없어지면 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그죠 도서관에 완전히 바닥 다 뒤져가 다 차느라고 그러고 그거 좋은 핑계죠 집에 갈 수 있는 오늘은 접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그렇게 해보고 나면 정말 허무한 거 아시죠 학교 샘이도 이제 좀 무난해져가지고 세로가 사면 되죠 또 질렴 되죠 볼펜을요 볼펜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항상 우리 반대에 무지개 색깔로 펴놓고 공부하시죠 다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맞아 근데 다 이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쌤이 하는 말은 함을 몇 강아지인데 여러분들 그럼 잘 보세요 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hurts 가슴 아픈 것은 이제 대리야 사실인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개 죽었는데 슬퍼한지 아세요 왜냐면 I have known the dog 야 내가 그 강아지를 과거 지금까지 알아왔죠 여러분들 since 언제 이래로 여러분들 개를 받을 때 힘이 가심이 가 이 심이 가 it 중성 취급합니다 그죠 아가야 하고 개는 중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it 아시죠 형들에서 it was a baby a puppy 여러분 강아지는 베이비 카미가 퍼피 카미가 퍼피 뽀피 뽀피 아시죠 강아지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뽀피한 카미가 해보고 그럼 보십시오 그것이 뽀피였을 때부터 이래로 내가 알아왔기 때문에 죽고 나니 너무 슬프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문장을 외워보세요 What hurts is that I have known the dog since it was a puppy 그 강아지가 그 개가 강아지였을 때 이래로 내가 과거진까지 알아왔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쌤이 지금 세모를 몇 개 쳤습니까 세 개 그랬습니까 접속사가 몇 개 세 개 접속사가 세 개니까 저를 몇 개 세 개 골반 가슴 아픔 만드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 접속사가 어 이게 뭐야 접속사가 이런 세 개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절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네 개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이 네 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주어자리니까 무슨 범위가 명사절 이거 비동사절 보호자니까 명사절 얘는 뭐뭐 이래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since they는 과거시제 앞에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다 보세요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원래는 뭐예요 주어동사 절한계 대 주어동사 절한계 대 since 주어동사 절 세 개 그렇죠 절이 세 개고 전체를 왔을 때 또 절이 한계죠 그래서 절 몇 개 네 개 접속사 몇 개 세 개 맞는 문장 아닙니까 두 개는 명사절 한 개는 부사절 영어는 자리전쟁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짤 없습니다 한 개도 여러분들 봐줄 수가 없어요 쌤 그만 했는 말에서 아시죠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엘룡이죠 강아지였을 때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열라 가슴 아프다 여러분들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이 얘기를 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요 이 문장이 조금 더 고급 문장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22번 가보십시오 What if they love 아저씨죠 What if they love behind the slang 일반 진짜 동사 뭐여러면요 이즈 그렇죠 그러면 나 지말소 이까지 뭐니 라고 물으면 뭐여러면요 그러나 봐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다 참여하고 지시아 참 그러니까 여기 세모 들어갔어요 접속사는 얘기죠 그러면 What if they love 일반 고개 번쩍 뜨시고 중요하게 아닙니까 주로 주로 놓여지는 것 아닙니까 뭐 뒤에 비하인드 슬랭 슬랭 뒤에 주로 놓여지는 것은 그죠 슬랭에 숨은 의미를 얘기한 거죠 슬랭 뒤에 주로 놓여지는 것은 이즈입니다 뭐라는 의미가 simply kind of a linguistic 이그주브런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미가 뭐이다 너미가 일종의 여러분들 뭐한다 linguistic 이그주브런스에서 그러면 바로 이그주브런스 이런 단어 모르시면 대박입니다 큰일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요 이거요 복하 2만 2천 2만 2천에서 어제 했습니다 바로 어번덴스 그죠 청각의 날을 잘 이용하셔서 너미가 복하 2만 2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죠 어번덴스 아마요 풍요로움 아시죠 똑같은 말 그럼 보십시오 슬랭 뒤에 놓여있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인 풍요로움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슬랭 뒤에 놓여진 것이 언어적인 풍요로움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번역해져도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맞춰야 돼요 문장구조 의미 그 다음 의미가 항상 행간의 뜻을 생각하고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설명이 좀 썰렁하죠 언어적인 풍요로움 콤마 동격의 콤마 언어적인 풍요로움은 뭐라고 읽어보세요 언엑세스 오브 시장 언엑세스 오브 워드메킹 에너지 단어를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를 얘기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되게 재밌는 문장인데 보통요 나쁜 게 전파력이 더 강하죠 그래서 특히나 슬랭은요 전파력이 되게 강한데요 이게 선생님 수업시간에서 수업시간에 할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의 선생님이 영국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요 처음에 진짜 받았던 언어가 주는 문화 충격이 뭐였냐면 이지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업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어릴 때는요 이제 그때가 97년도에요 생님은 이제 엄청 스트릭트 패벌리에서 자라났고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인데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경호 쓰고 하여서 군대처럼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머리 보세요 배째입니다 가만히 두세요 당부가 이래 다닐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군대식으로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통제하려면 독재해야 되니까 우리 아빠가 독재자로 굴림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격하게 교육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시나 이런 말을 쓰면요 그냥 우리 전체 왜 형제들이 다 완전히 진짜 혼나고 욕한다고 말 고개 안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지랄 이런 말은요 진짜 험한 말인 거예요 선생님이 퇴원 3도 안 써봤는 말이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영국 유학 갔다 와서 그 이제 회화 강사를 했거든요 회화 선생을 하는데요 이제 올망졸망 앉아 있잖아요 학생들이요 근데 그 당시 학생이 요즘도 선생님하고 영국 공부하러 온 학생 몇 명 있습니다 완전 초창기 멤버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33살씩 이런데 어쩌면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회화 공부를 하는데요 회화 반에 고등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와이유 이렇게 인사를 물어보니까 그리팅을 하니까 얼굴 빨갛게 되게 순진하게 생긴 이 학생이요 파인 땡큐 이지랄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랍니다 쉬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초자 강사니까 선생님 진짜 귀까지 빨개져 거니까 막 그리고 내가 얘 무한주면 안 되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또 착하잖아요 생각보다 독하긴 한데 착한 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넘기나 싶어 선생님이 그냥 부들부들 뜨면서 넘겼다 그러고 나서는요 또 화도 나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그 험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는 제일 이제 꼬맹이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선배들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강사실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내가 회화 반 가서 보니까 하와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파인탱큐 이지랄 이라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니 모르나 이러대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여기서 영국에서 금방 왔어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다 쓰고 이지랄 뭐 이런 거예요 원래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태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지금 할렐마의 주제가 그래서 슬랭 뒤에 놓여지는 건 뭡니까 랭기스기 그 주브런스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샘도 한번 써봐라 자꾸 뭐든지 하고 이지랄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써보일 게 재밌고 이지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막 써보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언어가 변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 그 자체의 나쁜 뜻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거죠 비하인드 슬랭 슬랭 뒤에 왓치플리 러 놓여있는 건 뭐예요 그게 언어 생성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슬랭은 원래 그렇죠 그런데 나쁜 말은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슬랭 뒤에 놓여지는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런데 일종의 언어 생적인 풍요로움이다 그것은 증거다 워드 메이킹 에너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를 만들어 나가는 뭐 내가 네가 그 풍요로움 즉 그것을 얘기한다 여러분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왓으로 명사절로 시작하는 문장 중에서 최고급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그주브런스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발언 갖다 하시겠어요 이그주브런스 어번던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시죠 선생님이 그래서 금방 수업시간에 몇 가지 사례를 듣는 척하면서 욕을 한 건 죄송해요 그래도 선생님 아직도 그런 말 쓰려고 그러며 주춤주춤 된 거죠 어릴 때 교육을 그렇게 안 받은 세대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고필이들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챙겨놓으시고 오늘은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이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이 문장 보는 수업을요 여러분들 18일 수업으로 딱 규정을 짓고 나머지 수업에서는 많은 예문을 볼 거고요 우리 반이 딱 남겨두신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론 공부 중에서 뭐 숨어있는 주호동사를 알자 여러분들 그 정리 좀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거는 뭐 지난번에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우리 반 마음속에 아마 고래공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비교급의 균형에 대해서 개념이 아주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하루와 그 다음에 독해 공부를 섞어서 여러분들 이 문장 보는 수업을 선생님이 완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석 없이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오늘 했는 것까지가 어디까지의 예습입니까요 여러분들 10 그죠? 8분까지 선생님 다 했거든요 중간에 19분까지 다 했습니다 사실은 금방 선생님이 그 개 죽은 얘기 있죠 그게 29분에 있는데 사실은요 교재에 그래서 19분까지 다 해오시고 나머지 빠진 문장은 혼자 자가학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예습 복습 많이 하셔서 등장하도록 합니다 인사합시다 하여튼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약점에서 도 09벌로 이론으로 떼어 빈질 앙제